이름은 뭐예요? 누구야? 어? 야 애기 좀 봐줘요! 아 초라하다 내 모습 형 우리 보여요? 우리 보여요? 어 애기 안녕! 애기야! 애기야! 애기야 우리 애기! 얘가 아니야 이리와 아 짝을 잘못 정했어 자기라니 야 뭐예요 이게? 니가 답답하네 얘 정말 니가 다 눌려가지고 다 꽉 났나냐 손가락질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춥이 다 할머니한테 치시겠어요? 우주테스트 탁을 하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겠어 형님은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그럼 야 우주테스트 탁 진실해요 왜 경규 형님이랑 해가지고 진짜 영양가 하나도 없는데 야 없어졌잖아 어? 없어졌잖아 아 뭐야 이게